옹진군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섬 조성을 위해 민관군이 함께 환경정화에 나서는 범군민 클린업데이를 지난 3월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진정과 함께 섬 관광객이 늘어 자연이 쓰레기에 발생량도 증가했고, 타 국가나 지역에서 몰려드는 고질적인 해양 쓰레기 문제는 섬이 가진 큰 숙제 중 하나였습니다. 자연이 도서 경관을 해치고 각종 위생 문제까지 더해져 섬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관광객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습니다. 군은 지난 3월을 3번 맞이 클린의 달로 정하고 섬마다 월 2회씩 집중 환경정화 활동을 뚝심있게 추진하며 연중 확대 실시 중입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나 주민 밀집지역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 지난 24일에는 문경복 옹진군수가 영흥면 5월 2회차 클린업데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유관기관, 영흥면사무소 등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선제도 드무리해변과 너추랑 주변에서 진행된 청소 작업은 약 150여 명이 참석하여 20톤 분량의 해안 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김영만입니다. 내외 뉴스통신 김영만입니다.